오늘 한남역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. 하늘이 엄청 맑고 길거리에는 은행 냄새 진도하고요. 은행이 정말 많더라고요. 은행 썩은 냄새 때문에 고생 좀 하면서 걸었습니다. 은행 냄새 많이 맡으셨네요. 그래도 집들은 좀 덜하고요.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찾아봤어요. 가역을 보면 찾아봤는데 다시 태어나도 못 살 것 같더라고요. 울링스프리전도 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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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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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